어? 이거 누구야? 희성이다! 희성이네? 우와 희성이다 희성이! 진짜 희성이 같다. 빨대로 풀어야 돼. 자 한 번씩 해봐 하나씩. 아빠 나도 해볼래. 희성이. 오 형님 안경 쓰셔야 될 것 같아. 어떡해. 지금 한 12번 만에 성공했어. 잡고. 그렇지. 모르겠다. 아빠가 불어. 잘 불어봐. 할 수 있어. 하지만 나는 못해. 못해. 하지만 못해는 없어.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빠 담배를 안 피우니까 평활량이 그냥. 20대다 20대. 톡관절. 아버지 뭐 하십니까? 약 드시나 봐. 사탕 드셨어. 아 당고추 마시는구나. 열심히 불어야 돼. 그렇죠. 국을 싸야죠. 오 낙연이 국. 오 잠깐만 너무 큰 거 아니야? 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. 아이고 야. 올라. 깜짝이야. 올라. 아니 아빠 너무 놀랬는데. 깜짝이야. 아빠가 제일 놀랬는데요. 애들은 평온한데요. 아니 애들이 너무 놀라지도 않고 좀. 누나한테 해달라 그래. 이 동안. 누나이 성이 거 해줄게.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. 누나 이것만 하고 줄게. 누나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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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이리 와. 손 들고 서있어. 야. 정성해.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고 누나한테. 잘못했어요. 네? 잘못했어요 진짜? 누나 와서 미안해 누나. 누나 안아줘. 미안해. 누나가 이성이 풍선 불어줄 거라 그랬잖아. 그래 누나 뽑고. 어 옳지 이제 됐어. 누나가 이거 핑크색만 보고 해줄게. 나겸이 진짜 의젓하네요. 아우 차가파. 벌써다. 벌써다. 아 벌써서. 오. 왔다. 엄마 왔다. 엄마. 엄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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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리로가. 좋아 좋아 좋아. 무슨 풍선이에요.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어요? 엄마야 정기바. 이게 뭐야? 어머!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? 이장이 생일이에요! 이장이 생일이에요! 생일이 생일이야! 우리가 만든 생일이야! 만들었어? 어머! 자 이제 촛불 키고 하자. 이야, 오빠랑 이혼 것도 만들고 멋지다니네. 이건 아니야. 아니야! 잠깐만요. 이거 켜 이거 이거 here. 불 꿔야 되는데? 네, 불 끌게요 아빠가. 자 이제 조명이 바뀝니다. 와, 이거 뭐야? 뭐야? 칼라 조명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무슨 주방에 무드등이 다 있어? 자, 무농색으로 해서 준비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성이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유정님 보세요 유정님 보세요 유정님 보세요